오케이 도전 1,2,3,4 어? 아 어둠을 못하네 1,2,3,4 됐어 어? 저거 안 놓치고 있어 한 마리 놓쳤어 3마리 놓쳤어 3마리 놓쳤어 많이 놓쳤어 아 이거 스킬 때문에 적 꼬이는구나 아 이거 스킬 때문에 적 꼬이는구나 아 이거 스킬 때문에 적 꼬이는구나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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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퍼 얼굴 정식이오? 이 캐릭터? 아 룬 때문에 룬은 하나? 이 캐릭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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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